아 패싱 상가 옆에 어 야 이거 별명 패싱 상가야 패싱 상가 야 이제 좀 들어왔다 야야야 야 며칠 전에는 없었는데 저 에스컬레이터도 다 왔네 이제 야 여기 이제 하루만에 그냥 싹 보도블록으로 바뀌냐 어 바뀌어야 되는데 하루만에 보도블록 바뀌어야지 어 보도블록 여기 있네 보도블록 깔라고 다 준비해 놨어 다 얘들은 다 계획이 있어 으 아 아 아요 영상 찍느라 내 팔이 아프다 이제 그만 찍고 신세 가서 vvip답게 커피 1 하고 으 반포대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하루에 커피 1장 공짜로 먹으러 마실지 하 돈이 얼마 안되더라고 뭐 아이고 한번 해봤는데 여하튼 이어 아 아 그 잘 보이는거 저런거 좋은데 저기 아 번듯한 사무실에 번듯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늙었잖아 이제 그만 해야지 나도 쉬어야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